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다 골수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오죽 세상에 할 게 없어 친북을 하겠습니까? 오죽 세상에 할 게 없어 반미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씨. 북한이 여러분 핵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한국이 핵을 갖거나 아니면 핵을 갖는 것에 준하는 여러분들 외교가 펼쳐져야 균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자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들리는 한참 먼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핵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확장 억제라는 그런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낸 것을 이렇게 딴지를 하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핵 개발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주고 시간 줘가 핵을 개발했는데 당신들은 이야기를 했잖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이런 의지도 없고 의도가 없다. 그건 당신이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돈 주고 시간 주고 그렇게 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항상 때릴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 그게 임종석 이야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뭡니까? 빈손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뭐 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헛소리니까 뭐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미하고 하는데 누구는 자기 자식들은 나도 애들 뭡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은 날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나는 미국을 욕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야기죠. 가장 오픈 마인드가 강하게 돼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국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적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무현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유학 문재인 아들 미국 파선저 디자인 스쿨 석사 조국 딸 아들 다 여러분들 조지 와신톤 하고 또 어디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딸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 유학 중 박원순 영국 유학 한명수 일본을 거쳐 미국 유학 문정인 아들 미국 신민권자 이석희 아들이 미국 유학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까 박영선 일본 국제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 그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니까 다 여러분들 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이니까 또 이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뭡니까 호박실은 잘 안 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일에 임종석 씨처럼 그렇게 반미 선봉자에 쓰고 그렇게 하면 딸을 절대 미국 안 보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학 보내지 자기가 좋아하는 뭡니까 정신의 뭡니까 정신적 뭡니까 그런 지주와 함께 보내야지 왜 이런 뭡니까 그 반미를 외치면서 딸을 뭡니까 미국에 보냅니까 사람들이 뭐 조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위선 같은 걸 안 하는 거잖아요 위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남위케 들어가 가지고 좌파 인사 자녀 유학이라고 한번 눌러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뭐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정학도는 우남위케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김민석 씨는 옛날에 이런 정치인으로서 야인일 때 미국에서 오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 한 40대였을 겁니다 러커스 대학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뭡니까 민주당이 박미당을 보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좀 디스카운트 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다 헛먹은 겁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1년 1월 2일 날 민주당의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05년 시작한 미국 뉴저지주의 러커스 주립대학에 로스쿨 박사과정을 마치기에 4일 출구한다 박사과정을 마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이 2011년이니까 40대 정도 됐을 때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세상이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세상살이는 언젠가 들통이 다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호박식 가고 그럼 다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이르면 영혼이 다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절대 핵 개발 안 한다면서 의지도 없다면서 그렇지만 그게 밝혀지는데 몇 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란지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일을 그래서 참 586 운동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구에 집권하게 되면 역사책도 다시 쓰고 역사도 바꿔버릴 거고 헌법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이야기가 묻힐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영구 집권을 다시 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판단과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나라를 크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평가하겠죠 단 전제조건은 선거를 잃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